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문 앞이나 복도에 물건을 놓고 사용하는 경우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과태료를 몰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원룸 복도에 생수를 쌓아놓고 필요할 때만 한두 병씩 빼가는가 하면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와 쓰레기 상자를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적지 않다 보니 일부 아파트에서는 복도에 내놓은 물건을 치워달라, 이웃이나 통행하는 이들에게 불편을 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등의 경고문을 붙이기도 합니다. 내 집 앞인데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돼서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복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통로나 대피 공간으로 이용되는 만큼 이런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일상시 입주민의 안전을 위험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작은 물건이라도 사유물이고 또 사적 공간인 주택이다 보니 공권력이 개입이 힘든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다고 합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화를 통해서 고맙습니다.